아, 이건 바로 키링! 키링키링! 해림이 코믹 영화 좋아합니다. 잘 보낸 낫냐 보냈...냐며 오, 그래 공삼아 아직 안자고 뭐하니? 얼른 자라. 잘 자라. 안녕. 응? 저 진짜 안 착한데. 당신 마음 속에 안 착. 짜잔. 치킨, 피자, 짜파게티, 불닭볶음면, 닭발. 총에 드세요. 오늘 내일 밟았지? 당연하지. 어, 지금 펜과 종이가 없어요. 삼천만큼 사랑해. 하나, 둘, 셋. 치킨을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. 오케이. 추석은 잘 보내셨냐? 탈락. 아, 잉, 극. 보이면 거꾸로 해주세요. 여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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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. 무시 옆에 있으니까 번호 직접 찍어줄게. 오, 이거 혹시 퀴즈인가? 유정이, 뭐 봤을까, 영화? 나도 궁금하다. 알았다구. 나도 사랑한다고. 오케이, 0.8초. 음,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. 촉촉한 걸로 갑시다. 어른이씨, 죄송합니다. 요즘 영화를 잘 안 봐요. 유유. 33번 뽑아봐. 고마워요. 잘자유. 에이, 숙제 좀 하자. 숙제 해야지. 이거? 삑삑삑삑삑. 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. 오, 앞머리가 없어서. 옆 Well, 앞머리라도. 언제까지냐면 이제 끝내려고요. 다들 잘자요 안녕